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 한국 문화는 K-POP,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중국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도 한국 문화는 중국에 스며들었습니다. 본 글은 한류현상의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되는 한국 드라마에 대해 중국 시청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한류현상의 객관적인 현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중국으로 수출된 각 드라마는 주 시청층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청층은 출연 배우의 직업적 특성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형성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청률은 청소년과 노인층에서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세련된 외모, 패션, 높은 생활 수준 등 현대적인 요소로 인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며 노인들은 강한 가족 공동체와 유교적 가치관이 담긴 한국 드라마에 큰 매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높은 시청률은 이러한 가족 질서에 대한 선호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중국에서 알려진 것은 일부 스타와 그들이 출연한 유명 작품들 뿐이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중국의 젊은 층조차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국 문화의 기반과 기초가 약하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중국의 현재 정치적, 문화적 환경과 자국의 문화 산업 보호 및 촉진 정책을 고려할 때 WTO의 가정 비즈니스 활동을 무작정 활용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류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과 중국은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랜 문화 교류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독립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며 5년, 10년, 그 이상의 미래를 향해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문화 상품이 중국에서 적은 문화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단기적인 상업적 이익보다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문화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며 구조적인 차원에서 수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중국인들은 한중 수교 이후 케이팝, 드라마, 영화, 그리고 개인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과 한국 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본 글은 중국에서 방송되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중국 시청자들의 반응을 분석합니다. 중국인들은 드라마와 케이팝을 포함한 한국 문화 상품을 좋아하여 이 현상을 한류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 방송되는 한국 드라마의 주요 시청층은 드라마의 주제에 따라 다양합니다. 특히 노인과 젊은 층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젊은 세대는 한국 드라마에서 상류층의 라이프 스타일, 패션, 그리고 한국 스타들을 접하며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선호합니다. 반면에 노년층은 전통적인 가족 생활을 묘사하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일부 한국 드라마는 중국에서 인기를 끌지만 한국의 이미지는 크게 변하지 않으며 몇몇 한국 스타들만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중국의 젊은 층이 한국 문화에 비해 미국과 일본 문화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한국 문화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자국의 문화 산업을 보호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정부의 문화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한국 드라마를 중국에 수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문화 정책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류 현상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과 중국은 문화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아 오랜 시간 동안 문화 교류를 지속해 왔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오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문화 정책을 수립할 때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문화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여 구조적으로 수출을 지원해야 합니다.